자, 22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. 그림은 세 가지 분자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. 그래 놓고 물어본 게 지금 결합각을 물어봤네요. 그죠? 결합각은 바로 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LH3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이 3개가 있는데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죠? 그죠? 그래서 결합각 뭐다? 107도가 될 것이고 자,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공유 둘의 아, 여기 이중 결합 하나가 있네요. 그죠? 자, 그럼 이건 뭐다? 120도 평면 삼각형이죠. 자, 그 다음 CCL4 나왔네요. 자, 얘는 그냥 단일 결합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죠? 정사면체 109.5도가 되겠네요. 그죠? 자,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베타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이 감마, 그 다음이 알파가 되면 되겠네요. 답은 4번 되겠습니다.